다 골랐어? 그럼 내가 계산할게. 난 이곳 참나물 올케이크가 제일 맛있더라. 그래서 매일 하나씩 사먹어. 이제 이쪽으로 가자. 디저트가 먹고 싶어. 내가 잘못 온 건가? 그럴 리가 없는데. 너희한테 말을 건네기 전에 몇 번이고 객실 번호를 확인했단 말이야. 누구? 아니, 봉수를 잘못 봤나? 미안. 까딱하면 길을 잃고 만다니까. 날 만나는 게 네 진짜 의도인가? 그럴 듯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길래.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니까. 너무 신경 쓰지 마. 어, 그랬구나. 누구라고? 혹시...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어? 잘 모르겠네. 어? 그래. 목표가 같은 듯하니. 함께 다니는 게 어때? 좋아. 나가서 둘러보자. 내가 치료해줄게. 전부 숙청하니...